오늘 날씨 어때? 오늘 밤 서울특별시위 예산기온은 24도이며 비가 오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24도이며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쾌이사존 검색해줘.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릴게요. 볼륨 40으로 올려줘. 알겠습니다. 넷플릭스 켜줘. 넷플릭스 앱을 열겠습니다. 전원 꺼줘. 전원 꺼 zul회. 전원 끝으로 치유. 그럼 내일 볼게요. 그래도 보고싶은 시간이 조금씩 Pres습니다. 전원 버터가 멈출 수 있는 거. 전원 버터가 멈출 수 있는 거에요. 감사합니다.